뭐 애기를 가자고? 아 이번엔 조인양이야? 아 나 수가 돌아가면서 오네 진짜 애기를 하면 일사 하부요? 하부? 야 방송 보는 주키니 없냐? 눈치 보지 말고 한 번에 가자 그냥 형님 부르셨습니까? 있네 그래 키니 왔니? 안녕히 계세요 아니 그냥 몰래 보고 있었는데 왜 부르세요? 조인양님 만난 적 있나? 킴이야? 반갑습니다 조인양님 네 반갑습니다 자주 보고 있습니다 배그 많이 하시더라고요 아 저 가끔 합니다 죄송합니다 두 분 잠시만 조용히 해주세요 야 응가비 갈 거야? 이다 형님 왜 제가 가자 할 땐 안 가고 서운해요 아니 안 가려고 했는데 수박 그냥 가자 그냥 저 애기를 2관인데 지금 노기를 2관 중임? 땡 금방 끝나요 저희가 지금 기다려야 될 짬인가요? 반이긴 하지 자 오늘 일정이 지금 하키르 그리고 카멘14 그리고 하부를 갈 예정입니다 아 근데 조인양님 저희 하부 무궁 파티인데 괜찮으세요? 어? 어? 예? 어? 무궁이 없는 사람이 있다고? 그거 로아 접은 거 아닌가? 바로 무궁 따시지 않으셨어요? 아 주킨이 왜 여기서 배그 하고 있냐? 저는 이렇게 그정도를 왜요? 6만 3심 11불 7룸 일자로 일자로 좀 부커 주세요 한 번에 하하하하하하하 기사의 긍지가 들리네 뭐지? 어 기상수사님 저기 저기야 키리야 너도 이제 에스터로 갈 때 되지 않았니? 네 안됐습니다 어 아직 안됐구나? 절대 레버 누가 5천만고를 줘도? 아직도 하하하하하하 키리 배그에서 람보르기니 샀어요 째 개부자 이 아니 뭐 배그도 뭐 뽑기가 엄청 비싸대 조인양씨한테 물어보시면 잘 아실 거예요 응이 아세요 그때 뭐 뽑는데 70만원 썼댔지? 어 뮤진스 천장보고 람보르기니 천장보고 근데 람보르기를 뽑으면은 그러면 거기에 스킨을 입히는 거야? 예 왜요? 거기서라도 좀 사보고 싶어가지고 키리님이 한번 태워주시죠 나는 이제 멀미나서 못해 그리고 제 가짜 배그 스트리머야 제 로아 로아 스트리머인 좀밖에 안하는데 무궁을 따버렸어 아 어떡하냐 카제 300대 딱 때라 같이 가자이 망령에서 누구 빼요? 내가 빠질게 넣어올래? 내가 빠지는게 제일 낫기네 그건 내가 안되겠는데? 제가요? 아 안됐다 12시 망령에 파드 안 됐대 어 채팅에 채팅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거울나들고 카운터가 안됐다고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어허 그런 나쁜 말은 모루 그런 나쁜 말 하는 거 아니에요 한 번만 더하면 밴하겠습니다 아 내 방송인데 니가 밴 애베 아 모르기 시작했네 우리도 친정에 써요 써 왜 안써 아 맞다 야 무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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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휴 오랜만에 본다 오랜만에 본다 아휴 조아라 야 내가 힘들다고 어 야 업적 있네 맞아 방금 업적 갔어요 고맙죠? 아 곰 앞적? 업적? 길길길길 구하하 저렇게 해야지만 구독자가 60만이 넘을 수 있다면 난 유튜브를 접을게 접으세요 야 킨이야 너 디아는 안하니? 했었어요 이번 시즌? 아 디아로 갔네 형님 그거 하셨잖아요 뭐? 네크로에서 막 공략 올리지 않았어요 어디에? 그치 그거 보고 네크로 했어요 피펑펑펑펑 치첩 터뜨리는 네크로 그거 아닌데? 흡혈 다른 사람이네? 어 다음은 카멘이요 카멘 일사를 제가 낮은 캐릭터로 혹시 그 방풀초우이긴 한데 굉장히 공손해지셨네요 아 저 아주 템 랩이 라자리스로 공산해집니다 이번엔 또 제 입지가 다르군요 1692 대문이기 또 버스 하겠습니다 와 감사합니다 버스 감사합니다 스키니가 뜨면 로아 섭종해야 될 듯? 자고지 빨리 먹기도 했는데 뭐 수박을 먹을 수 있는 거랑 수박을 들지도 못하는 거랑 다르죠 그러면 지금 스키니님은 이제 수박을 들지도 못하는 연셋이다? 아 그럼 이단님은 뭐가 됩니까? 나는 뭐 야 오해 없다 나 가만히 있었는데 왜 수박 나한테 그래 주키니 고정공대요? 아이 쟤는 오픈런을 못해가지고 안돼 이때까지 오픈런을 하긴 했었으면 계속 다 아니 그럴거면 고정을 만들어 아 근데 약간 책임없는 오픈런이기나 야 로아 스트리머 다 됐다 인제기네 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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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간체에 저거 여기서 총학수 쓰면 살더라구요 니가? 네 언제 봤어? 거짓말입니다 누 쓰신 분? 어 아니 받은 님 아꼈잖아요 신고할게요 신고할게요 믿으니까 배신당하는 거지 아 근데 홀린 우리 총학성 이거 날개 개 이쁘네 진짜 멋있죠 졸라 이쁘 그닥 그닥 그닥이라고 하신거에요? 그닥이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디그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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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야돈 성대모사 할 줄 알아요 야돈 해주세요 야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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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뭘 보고 성대모사 해주세요 너 있어? 징징이 웃음소리 해드릴까요? 어 해봐 네 스폰지밥 아하 징징이 레전드인데 네 이단 님도 성대모사 있음 샨디요 어? 샨디 보여주세요 집중력을 잃지 말거라 아 징징이의 임팩트 받아서 했다. 안 하려고 했는데. 하하 집은 욕을 잊지 말거라. 형님 먼저 가겠습니다 형님. 일격 잡아놔잉. 일격님 어? 끌려갔다. 아이 숨아 어디갔어? 아 나야 가. 난 왜. 너 찾으러 왔다. 아 굿. 굿. 큰거 남았다 큰거. 주키니가 창술로 오니까 나는 기상기가 했다. 아 좋습니다. 영원한 단짝 아니십니까? 그렇지. 우리가 또 이게 무거웅 조합이었지? 가보자고. 23강 딜러 주키니 화이팅. 버스 종료. 왜 보여주도록 하지. 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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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어야 돼. 머리 조심해. 동결이야 동결 1스텍이야. 아이 개판이네 이거. 무거웅 어떻게 땄지? 나도 의문이야. 무거웅 딴 이후로 정상적으로 깨본 적이 거의 없거든. 워마. 워매. 괜찮아. 니가 살았잖아. 그래 해봐. 짭카 조심. C8 누구야. 아니야. 지금 초강 나이스 타이밍인데. 창술 땄다. 따. 암스. 암스. 소리보달 러브유. 다 거짓말. 피리주 살려. 야 이 새끼 많이 먹었다. 파괴 파괴 파괴. 안 돼. 5초 4초. 번지라고. 나이스. 나는 여기 스페가 자신이 없어. 스타포스 연습하고 싶으면 넥슨 캐시 한 천만 원 충전해가지고 잠깐 메이플 넘어가서. 천만 원 못. 천만 지르면 가능하대. 스타포스 연습할 수 있어. 블록볼 블록볼. 스페을 씹고. 습관 다음에 바로. 시너지 붙여주면서. 바로 영광신공. 중점포 땡겨주면서. 유성같이 땡겨주면서. 이거까지 땡겨주면서. 탁스. 땡겨주면서. 때려주면서. 때려주면서. 비류 넣으면서. 영유 넣으면서. 칼바람. 도용. 도용. 나도 무서워. 피하면 돼. 보여주지. 안알았어. 이게 어렵나? 봤어. 키리야. 방금 좀. 개멋있었달. 봤죠 방금. 아니 아니. 니 멘트가 멋있었다고. 니 캐릭터 별로 안 멋있어. 아하. 어 나 렉. 어 나 나 렉. 나 어떻게 됐어? 오 진짜. 뭐야. 우리가 터치키리. 안돼. 밖으로 나갔다 와. 밖으로 나갔다 와. 잘했죠? 어어. 안녕히 계세요. 아니 인터넷 이상해. 아니 잡았어 잡았어. 아니 인터넷 갑자기 거기서 끊겼어요. 아니 인터넷 부쳐버리겠습니다 오늘. 네. 어 인터넷. 서버가 이상한건가? 아 둘 다 바뀌었네. 오 아드 아드 아드. 아드 떴어. 어? 와. 클볼이 들어오네. 클볼이 들어오네. 그래도 스무새인데요? 아니 이정도면 큰일이야. 이정도면 엄청 큰일이야. 자 고생들 했고요. 네. 해산. 해산합시다. 해산. 그래. 그래도 숙제 파티 치고는 좀 재밌어. 아침부터 웃겼네. 아 시대에. 웃어서 그런가. 아 존네 웃다가 찐빠진 것 같은데 오늘. 파티 치고는 으引っ. 으니까 ring 좀 staggering. 어 е해하고. 자 견 감사합니다.